아 저래는 버스 타고 아까 버스 타고 저 니걸 게이가 자꾸만 빗범위에서 지금 자꾸만 댄싱 어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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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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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니걸 게이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부분인거에요 DTH의 0823 어 저 니걸 게이가 오버드에서 자꾸만 댄싱을 댄싱을 하고 자꾸만 올라간다고 하잖아 어 괜찮없어 그지 어 니걸 게이가 어 저 스크러스 프레스에서 자꾸만 댄싱하고 저 마우지 어 두퐁 저퀄 킬러 커넥션이다 어 여기에 킬러가 있더라고 요기에 요기에 킬러가 있어 갖고 오버드에서 시디뱅크 1611 시디뱅크지 어 큐스트로라고 있으시네 저 컴퓨터 플러스에서 오버드에서 킬링 오더라더라고 음 아주 던저러스 아주 던저러스 어 이 레드넥트로 프리테딩 이노센터 이 레드넥트로 입을 붙인게 버전 놓으냐 대이 노스야 노스인데 메리 패턴 딱 랍스타링 인텐셔네리 메리 패턴 대이 노스야 노스 마우스 샷 딱 하고 있어 야 완전 전라도 완전 전라도 완전 전라도 라 하고 있어 마우스 샷 해 대이 노스 부위즈 기네버킬러 마우스 샷 하고 있어 야 허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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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던저러스 어 자 여기 어 유니언스테이션 유니언스테이션 저 니걸 니걸이 니걸 보니까 비폼이 자꾸만 해가 난다고 저거 두퐁 세컬 킬러 커뮤쳐 저게 이제 티네이저 깽이라고 저게 깽 들어가라지 예전에 예고 테트넘 아 보리 컨셉 리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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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포즈